홍대영 프로입니다. 저번에 SBS 골프에서 함순홍 프로님을 만나 뵀는데 이번 골프쇼인 서울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Synthetic Tuff International Career. 지금 요즘에 이런 매트들이 더플라자나 개인 방송하는 이런 유튜브로 방송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매트가 미국에 있는 타프로들 집에나 데이브 펠츠 쪽도 이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느낌이 되게 좋고 이게 되게 억센데 손목에 무리가 들간다고 하니 한번 오셔가지고요. 내일까지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산간다고 하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홍대영 프로였습니다.